정산아 죽겠다는 초대식의 형아들은 죽겠네 이러고 있으면 자는 건가? 너 어떻게 해야 되냐? 너 동생 키울 때 어떻게 했어? 엄마 키우는 거야 성과 장난감이야 장난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나? 매너남놀이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어깨랑 머리랑 넓이랑 똑같아 나이 깨잖아 똥 말고 좋은 일찍을 많이 이해했으면 놔두지 말고 놔두지 말고 놔두지 말고 놔두지 말고 놔두지 말고 형 하나씩 안 가? 형도 살 수 없나? 그냥 안 가야지 내가 실수하면 안 돼 지금 왔으면 또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나이 깨워 무대를 안 하는 게 무대 해야죠? roux 저 무대 하기 전에 좀 예민하거든요 어쨌든 경산이 무대 있어서 경산아 안녕 저를 안방겨주세요 빨리 올라갈게요 잠시 후 경상아 아빠 왔다 원조 꽃미남 아이돌 1인 아빠 아기 경상이를 더 남자답고 강하게 키워주겠다는 스파르타 교육의 대가 새로운 1인 아빠는 누굴 빨리 올라갈게요 왜 저래서 너무 말해봐 너의 인생을 그려봐 그리고 나를 봐 난 너의 지위야 꿈이 나의 지위야 그래 화를꺼고 해봐 넌 내 옆자리에 앉아 그저 내 이끌는 약속에 모두 더 줘 내 멋진 반짝이 보내고 바라를 안 가버려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너니까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너도 연정도 가지고 싶어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지 길누에 역시 소원을 말해 봐 소원을 말해 봐 소원을 말해 봐 소원을 말해 봐 자산괄을 형이 할 거야 여기 가슴게 커피는 동백산에 순간 좀 쳐주세요 봄이 왔던가 잘 잤다나 병잤다나 어떻게 손을 가까이 주잖아 불쌍해 목이 마실지 띄우네 크레마스는 어떻게 하지 5, 6, 2, 5 5, 6, 2, 3 아들이요? 딸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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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라서 락해 인적수가 모자라 우리가 발라드 해도 되고 어? 발라드 해도 되고 그룹에 발라드 해도 되고 그룹에 발라드 해도 되고 그룹에 그룹에 해체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 해라 파이팅 흑아 이빌 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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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엇 ㅠㅠ 월요일 저도 있죠 공사님 안녕하세요 나 지금 오베들 돌보오 힘들어 죽였잖아 아, 잠깐만, 뭐해 힘들어 아, 이제 이제 병원아, 괜찮지? 내 조금씩은 이제 좀만 해, 좀만 해 아, 너무 어려워 아,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, 너무 너무해 아, 내가 안 괜찮았어 우리 경상이가 왜 이렇게 안 끄지 못해 아, 왜? 일부러 해도 차단가 있어 차단가? 아, 네 아, 네 네, 네,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, 안녕하십니까 연애가 중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, 왜요? 아, 진짜 소녀시대에게 숨겨진 아니다 지금, 뭐 오늘 이번 주에 가장 큰 철정이 될 것 같은데 진상을 좀... 어, 인터넷 들어가야지 아, 약간... 아, 죄송합니다 이제 당당하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예요 애비, 애비, 애비 VOS분들은 지금 아이가 자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제 1일 알바 아, 1일 알바 저희는 그 애 되게 더위를 시켜준 거고요 예 가인소리라고 아, 네 아, 네 진짜 너는 9명의 연구들 사이에서 왕관 지점을 맞고 참 보기 태셨구나 너는 Dies 넌 피焼. 12일 centimeters 오, 너리 죄송해요 연락해 언젠가 여자가 좋아해 한 번 그렇게 잘라서 옮 ray 한 거나. 그것도 모르고 너네는 어떻게 했니? 너랑 해줄지. 어. 진짜? 뭐였지? 어. 허인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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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 가면 때문이야. 아까 그 가면 때문이 아닌지. 얘네들 경선이 가면 좋지. 너무 잘하잖아. 허인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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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저히 막아가지고. 본인이 하셔도 재미있었나 봐요. 나 옛날에 은행에서 고수 오빠 실제로 보고.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. 우리 1인 아빠가 고수 오빠. 짱. 언니도 하나는 좋아. 언니도 경선이 한 번. 한 번. 공격진 경선이. 공격진 경선이. 공격진 경선이. 공격진 경선이. 공격진 경선이. 예비 경험해 볼 수 있는. 야 요즘에 용준 오빠. 다 갈대. 정음 언니. 완전 정음 언니랑 너무 잘 어울려. 나도 완전 1위가 좋아. 완전 원하는 분인데. 누구 말할 수 없어. 누구요? 누군지 알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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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송을 보시는 결혼했던 예비신랑 혹은 나는 아이가 너무 좋다 하시는 남동원들 혹은 속여시대가 너무 좋다 안 오셔 혹은 잘생긴 꽃미남 아이돌과 혹은 홍남원들 KBS 조이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 하고싶은데요